전차를 하나부터 끝까지 뜯어고쳐서 완전히 새로운 전차를 만들어 놓았던 미친 국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광기로 제작된 레전드 마개조 전차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이 실시했던 수많은 마개조 무기들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1만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적게 느껴질 만큼 마개조라는 것에 목숨을 건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국제방산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서 입지를 다져두기도 했고 아이언돔이라는 무적 방패를 구축했던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건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복잡한 국제정세에 얽혀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은 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다는 약속의 땅에서 다시 모이는데요 어떤 이유든 갑자기 자기 땅에 옛날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는 민족이 들어와 국가를 세워버리니 여간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달랐으니 분쟁은 불보듯 뻔했죠 이런 이유로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역사가 깊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뭐 갖고 있는 무기가 없으니 국가를 지킬 방도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의 사활을 걸고 세계 곳곳에서 무기란 무기는 죄다 긁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무기만 긁어오고 싶었지만 당시 급한 상황에 제대로 된 물건들을 구하긴 쉽지 않았고 별의별 열악한 장비들을 고물상 마냥 수집해왔죠 오죽하면 박물관에 전시된 대포까지 끌고 와서 현역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2차 세계대전 유대인을 핍박했던 나치의 무기까지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무기가 무질서하게 들어왔고 그 품질이 모두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져온 무기들을 활용해 최고의 무기들을 만들어낼 방법들을 생각해야만 했는데요 여기서 갈고 닦은 마개조 노하우들이 얼마나 쌓였으면 이스라엘이 방산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이 엄청난 마개조 역사의 스타트를 끄는 건 바로 미군의 2차 세계대전 전차 M4 셔먼을 개조하여 만든 이스라엘군의 M50 전차입니다 1차 중동전쟁 당시 아랍연합군이 서방과 소련으로부터 수입한 최신 전차로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이스라엘은 M4 셔먼에 더욱 강력한 대포를 얹어 맞섰는데요 프랑스에서 수입한 AMX-13 경전차에서 75mm 주포를 뜯어서 셔먼에 올린 뒤 이름도 이쁘장하게 M50이라 지어줍니다 마치 2차 대전 당시 영국군이 M4 셔먼 전차에 올드난스 퀵 파이어링 17 파운더 대전차포를 달아 셔먼 파이어플라이 전차를 개발한 것과 비슷하죠 이스라엘도 뭐 별 대단한 것을 한 게 아닌 단순히 포만 갈아 끼웠는데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M50의 화력은 적국들이 보유한 전차를 때려부수기엔 충분했고 방어는 셔먼의 차체였기 때문에 매우 무난했는데요 게다가 옆에 있는 아랍연합국들이 새로운 신형 전차들을 배치하기 시작하자 그 위기감은 더 고조되었죠 이들의 신형 전차였던 소련의 T-55나 T-62에 비해선 M50의 화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에 1960년대에 들어서 M50은 또 한 번의 개량이 가해집니다 이번에 개량도 매우 간단했습니다 75mm였던 기존 대포보다 훨씬 더 강력한 105mm 대포를 장착한 것이죠 2차 세계대전에 유물 취급받던 할아버지 M4 셔먼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극강의 전투력을 부여해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또다시 관짝에서 부활한 할아버지는 M51이라는 재식명을 부여받았고 대중들에게는 슈퍼 셔먼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나머지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첫 선을 보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또 중동에선 피비린내가 불어오기 시작하는데요 1967년 3차 중동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신하이반도 곤란고원에 배치된 아랍연합의 대규모 전차부대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T-34, T-62부터 시작해 과거 독일에서 굴러다닌 4호 전차까지 끌고 와 이스라엘에 맞섰는데요 언덕 위에는 1미터의 두께를 자랑하는 콘크리트까지 둘러놓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꾸며놓았죠 제2의 마지노선이라 불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이스라엘의 M51 전차들은 강력한 화력을 발판 삼아 아랍연합의 전차들을 각기 격파해나갔는데요 물론 M51을 도와주기 위해 영국산 센츄리온 전차가 있었긴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기염을 토했습니다 할아버지 전차를 노인학대하며 엄청난 가성비를 쫓은 무기가 빛을 발했으니 이스라엘은 정말 너무 더할라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3차 중동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며 M4 셔먼 전차 마개조의 재미가 제대로 들린 이스라엘은 점차 장비의 퍼포먼스를 극강으로 끌어올리는 마개조의 장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M50과 M51 슈퍼 셔먼을 넘어 M4 셔먼을 자주포로 진화시킨 L33과 160mm 박격포를 탑재한 막막 160mm 거기에 240mm를 탑재한 마르 240 다연장 로켓까지 등장하죠 심지어 M4 셔먼을 베이스로 한 앰뷸런스와 관측 차량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노인 확대의 범위를 넘어섰는데요 걷지도 못하시는 분을 일으켜 세워 인공관절까지 친히 삽입한 터미네이터를 만들어내는 수준이었죠 이 유구한 전통은 지속되어 이후 도입된 M4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히브리어로 공성용 망치를 의미하는 마가크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스라엘 전차답게 꾸준히 개량이 진행되었죠 마가크 전차는 뭔데 공성용 망치라는 이름까지 붙었을까요? 1965년 독일이 미국으로부터 M4팔 전차 구매를 취소하면서 이 물량이 이스라엘로 인도되며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멀쩡한 게 들어와도 두 눈 뜨고 지켜보기가 힘들었는지 기존의 650마력 가솔린 엔진을 750마력의 디젤 엔진으로 교체했고 기존의 90mm 주포 역시 105mm로 갈아 끼웠죠 이 전차는 마가크3로 명명되었죠 이런 방식으로 개조된 전차는 정말 다양했는데요 M4팔을 개량한 마가크3 M4팔 A5를 개량한 마가크5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가크 시리즈 전차들은 함께 손을 잡고 4차 중동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투입된 마가크들은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마개존은 통했을까요? 전차 화기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집트군 보병이 전차들을 각계격파할 수 있게 되면서 벌어졌던 탓도 있었지만 마가크 전차의 태생적인 문제도 한몫했습니다 마가크 전차들의 포탑에 사용된 유압 시스템은 매우 쉽게 불에 타는 특징이 있었고 이 때문에 폭파되지 않을 전차들도 쉽게 불에 타서 터져나가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차병들은 불에 타 매우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했죠 이쯤 되면 별수가 없는 마개조를 때려치고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기 마련인데 이스라엘은 마개조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뿐 마개조를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특히 마가크6 전차는 세계 최초로 반응장갑이 추가되어 방어력이 올라가면서 전차 역사에 한 획을 긋기도 했죠 1982년 레바논 침공을 통해 실전에 데뷔한 이 전차는 효과적으로 성형 자격탄두를 방어하며 전 세계적으로 전차용 반응장갑이 널리 보급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후 마가크 전차는 후기형으로 진화하며 더 이상 패튼 계열 전차라 믿기 힘들 정도로 마개조가 진행됐고 복합장갑이 적용되면서 완전 새로운 전차로 다시 태어납니다 바로 마가크7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개조 비용도 덩달아 상승하고 추가 장갑으로 기동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마가크 전차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결국 마가크는 2006년까지 이스라엘군 주력 전차로 활약하다가 메르카바로 전면 교체당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나 싶은 순간 이스라엘이 돈을 많이 들여 만들었던 탓인지 또 마개조를 진행해 아직도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마가크5 전차를 개조해서 만들어진 페레 대전차 미사일 플랫폼입니다 과거 중동전쟁처럼 대규모 전차 부대가 접근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이죠 사실 외관만 보면 일반 탱크와 다를 게 없지만 주포는 이를 탱크로 위장시키기 위한 더미이고 포탑 후방에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마개조를 통해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구시대 장비가 더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이처럼 장비의 수명을 극한까지 연장해서 운용했던 장비 중에는 아예 적국에서 노획한 전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티란 전차죠 중동전쟁에서 대량의 소련제 T시리즈 전차가 이스라엘에 노획되자 이들을 그냥 두기 아깝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이 자국산 장비로 귀속시키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대망의 마개조의 주인공은 T-54 전차였는데 통신과 보급을 기존 이스라엘 장비와 통합시키기 위해 통신장비와 기관총을 미국산으로 교체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소련제 전차일 뿐 내부 장비들은 다 미제로 변경된 것인데요 이렇게 마개조된 전차는 티란4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70년대에 마개조된 티란 시리즈부터는 미국산 105mm 포를 탑재하고 조준경이 변경되는 한편 적외선 탐조 등도 추가되어 전반적인 화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는데요 점차 껍데기도 미제화 되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중에는 마가크 전차와 마찬가지로 반응장갑을 추가하여 생존성을 대폭 개선한 버전들도 존재했습니다 사실상 베이스만 소련제 T시리즈 전차일 뿐 그냥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전차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괴랄한 역사 덕분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소련제 전차 개조 뿐만 아니라 전차 자체의 개량 및 개조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구소련제 전차를 현대화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방산개협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세기 넘게 살아남기 위한 발악으로 마개조를 거듭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전세계 방위산업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진 군사강국으로 거듭나게 된 아이러니한 국가 이스라엘 군사력과 국방은 역시 스스로 끊임없이 갈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특수원 전차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마개조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